인천 소방안전본부 인천시가 노인 권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인천 지역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경제청이 U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교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고 지역 정보들도 쉽게 찾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이패즈 U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M-iPage를 개발했습니다. 이 모바일 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정보와 실시간 교통상황을 알려주고 아이패즈 내의 지역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모바일 아이패즈를 통해서 인천 시민들은 내 손안의 스마트시트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UCT 사업의 가장 최우선 과제인 체감형 UCT 서비스 개발을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폰 앱 서비스는 아이폰용으로 제공되며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웹 주소를 입력해 사용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청은 이후 앱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확장하고 QR코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만으로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응급처치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구급대원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혹시나 빠진 것은 없는지 시술에 대한 체크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가 119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 응급처치술 평가의 모습입니다. 이번 평가는 응급처치가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종목은 심장마비와 호흡곤란 그리고 골절과 화상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에 10가지 환자 유형을 설정해 실시했습니다. 또한 응급의학 전문의가 직접 평가해 좀 더 정확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응급의료 서비스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를 통해 구급대원들의 신뢰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 관련 문제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시가 주요 관련 기관과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존중받아야 할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고 학대받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직접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업무 협약은 시 주최하에 5개의 노인 관련 주요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민선 5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노인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독허 노인을 위한 응급화상전화 보급과 배우자를 잃고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한 합독사업 등이 예입니다. 하지만 시는 노인 문제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주요기관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 노인 신고체계 형성과 일자리 지원, 그리고 노인 쉼터 구축 등 노인권익기관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교실을 마련해 6일부터 참가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 문화교실은 클레이아트, 수채화, 도예, 바둑 등 21개 강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 남동구가 만수 2동 향촌 휴먼시아 진입도로에 위치한 만수 북초등학교 옹벽에 대한 경관 조성 사업을 마쳤습니다. 옹벽 경관 조성 사업은 12개 별자리로 도심 속에 자연을 담아내 상막했던 공간을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인천 강화군이 말라리아 노출의 가장 고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예산 지원과 예방 홍보물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민트TV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